PNH의 테크의 대안주 2가지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OLED와 관련된 장비 관련 종목으로 한 분이 LOT 베큐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삼성과 LG의 동맹,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OT 베큐과 LG 디스플레이 과연 어떤 종목의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장비 관련 LOT 베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LOT 베큐. 베큐이다 보니까 청소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기도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거와 비슷한 쪽의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이 펌프면 좀 영어고, 건식, 진공 펌프. 특히 진공의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미세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LOT 베큐은 LOT 모트리얼즈와 같은 7개 계열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반도체 쪽에서는 드라이 펌프 쪽에서 국내 1위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어떤 시장 주의도 양호한 모습들인데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한 7% 정도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게 되면 기술력이나 그리고 삼성 쪽에서 어느 정도 협력관계를 가져가야겠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 투자 많이 하죠. 이런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게다가 OLED 쪽에서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되는 관점이 연결되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증착 과정 쪽에서 핵심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쪽에서 어떤 우수한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진공 환경 쪽에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공정 쪽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장비와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밖의 태양광이나 철광 쪽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즉 산업이 다양하게 많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특히 일반 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쓰는데 또 하나 2차전지 쪽에서도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건조나 탈기, 코팅 같은 쪽에서도 2차전지 쪽의 분야 쪽에서 납품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도 중요한데 특히 앞으로 이 부분이 또 하나 일반 산업 같은 경우에서 혹시나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배기 과정 쪽에서 진공 펌프를 통해서 또 빠르게 이를 또 제거하는 기술들이 부각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쪽도 높은 청결도와 관련된 쪽에서도 눈길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기가스 절감 쪽에서도 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요. 아직 이쪽은 시장이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면 또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2019년도부터 실적이 좀 위축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장세가 확인이 됐고요. 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47억이라고 하게 되면 2020년도 한 해가 42억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눈길이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LOT 백퓸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OLED, 2차 전지 이렇게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이 업체 LOT 백퓸이 수혜를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LOT 백퓸 잘 들어봤고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자체를 아예 보자라는 의견이세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새로운 판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아마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수소 기술을 활용해서 OLED EX라는 신 패널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CES에서 많이 공개해야 되고 올해부터는 2분기부터는 모든 TV에 OLED 편을 들어가게 될 텐데 기존의 OLED보다 밝기가 30% 이상 증대되었고 자연색의 재해력이 강화되었다. 즉 결국에 TV를 볼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얼만큼 잘 보이냐 이걸 관심 갖고 있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EX라는 새로운 걸 내보내게 되면서 신 제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동맹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생산량이 월 3만 장 정도에 불과하고 LG 디스플레이는 9만 장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V를 만들어낼 때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동맹의 긍정적인 시각의 이유다 이런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장 큰 전자기업 타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결국에는 TV를 OLED로 개편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LCD가 아니라 OLED 쪽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OLED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주가 상승이 먼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W OLED라고 표현이 되는데 화이트 OLED입니다. 백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약간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4분기가 비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분기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13%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많이 선방을 했다. 그리고 22년은 앞으로 OLED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관심을 받는 업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삼성과 LG의 협력을 하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보자.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김병수 비비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럼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볼까요? 가격 같은 경우에 1봉으로 볼 경우에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만 4천 원대 초반까지 올랐는데 주봉으로 볼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만 4천 150원 아마 조정이 조금 나와서 이 아래 선까지만 내려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2만 4천 원 내외에서 매수 들어가면 좋은 자리가 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바로 전고점이 2만 7천 원을 1차적인 절반 정도 매도할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에 21선이 지나가는 이 선을 1차적인 매도가 2만 3천 5백 원 정도를 손절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 최근에 2만 4천 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과연 올해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고점 2만 7천 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LOT백큐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가격에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맞춰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패턴은 눌림목 확인하고 다음 자리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장기적인 횡복권 이후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관점 쪽에서 1차적인 저항이 한 19,000원대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돌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매수가는 한 16,500원, 16,000원대 초반대 정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O.T. 백큐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최근에 다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L.O.T. 백큐음의 가격 전략 1만 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바라보자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PNH테크에 대한 주로 L.O.T. 백큐음과 LG디스플레이, OLED 시장이 얼마나 올해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지난주 시장 동향들 그래도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어쨌든 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 중심의 매도는 이어져도 외국인들이 과연 뭘 보고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환율이 1,200원대 이상까지 들어가도 주식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미국 시장에서도 MSCI 지수 보니까 항공물은 한 2.5% 올랐더라고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잘 버텨가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쉽지는 않았는데 후반,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그래도 희망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김명수 피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오르는 데는 외국인은 삽니다. 마찬가지로 환율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거를 조금 중시하면 봐서 좋을 것 같고. 1,2004원가를 찍고 지금 1,2001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 환율 리스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적을 중시할 수 있는 이쪽을 보는 종목을 찾는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피비님은 기업들의 실적 잘 체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